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인회의원 윤서입니다. 오늘 이 폭스래퍼 말씀 드릴 건데요. 지금 폭스래퍼는 프리세일 급초기 단계 밈코인으로 현재 지금 2단계에 있고 약 14%만 찬다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죠. 지금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 오픈이 안 돼 있는데 지금은 0.000113 달러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현재 처음에 시작가가 0.0001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 프리세일 종료가가 나와 있죠. 0.001 달러의 프리세일을 종료할 거고 지금 덱스 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가격에 덱스 상장할 거다 라고 아예 처음부터 공지를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분석을 해보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폭스래퍼 같은 경우에 초기에 처음에 나온 프리세일 가격에서 지금 처음 런치가로 살펴보면 이거예요. 15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기 1단계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셨다면 15배 먹고 들어가시는 거고 지금은 현재 0.000113 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적어도 13에서 14배는 먹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 계속 15배와 13배는 체감 차이가 많이 크죠. 그리고 이 단계 자체가 끝나는 게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1.5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1.5배 구매를 할래 15배 구매를 할래 했으면 당연히 15배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매 가능한 목록이 나와 있고요. 쭉 내려보면은 현재 지금 뭐 여러가지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되실 때 번역으로 해서 돌려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프리세일 폭스레펌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배 성장할 수 있는 밈코인이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보면은 뭐 지금 베이비도지라든지 아니면은 수위 수위도 지금 굉장히 막 100%, 116%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10배의 수익을 준비할 수 있는 밈코인이 폭스레펌이다. 이 폭스레펌은 특이하게 이제 야생동물과 환경보호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읽어보시면은 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전에 옛날부터 영상을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옛날 영상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뭐 수익의 일부를 나무심기와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착한 코인이고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잃을 위험이 있는가 하는 반면 도지코인과 폭스레펌은 지금 좀 집중을 해봐라. 계속 뭐 베이비도지라든지 도지 그리고 지금 도지젠이라는 코인도 좀 핫하죠. 지금 폭스레펌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영향에 중점을 두고 계속 환경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총 공급량 287억개 중에 프리세일의 75%를 할당을 받았다. 계속 이제 폭스레펌은 폭등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가격으로 폭스레펌을 구매해라. 라는 건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알트코인이 올라야 되는데 밈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밈코인이 먼저 반응을 왔어요. 밈코인 쪽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폭스레펌의 폭스레펌과도 같은 이 코인을 포함한 프리세일 극초기 밈코인을 지금 잡으시는 게 좋다. 모든 밈코인은 초기 선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선점 같은 경우에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이 코인을 얼마나 소액을 하고 싶은데 수수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소액에 대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액이 그런 분들 위로 연락 주시면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489-7876 폭스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수수료 낮출 수 있는 부분이랑 소액 투자 혼자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 코인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내가 가장 적은 손실과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틀 잡아드릴 거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코인 정보 드리는 윤서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